8.9번 만평 더불어민두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영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 중 한 명인 임원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최근 SNS를 통해 총선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는 일이 있었다는데 임원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국회에서 시민사회에서 검찰을 바꾸려는 전문가들은 많지만 검찰 안에서 검찰을 바꾸려는 내부자는 많지 않지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검찰이고 제가 있고 싶은 곳 역시 검찰입니다 라며 씩씩하게 가볼 각오도 단단하다고 해서요 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어미당이 밖에서 좋아야 하겠지만 병아리도 안에서 쪼며 도와야 일이 더 술술 풀리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최근 영풍속포재련소에서 노동자가 숨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영풍그룹 재련재철 관련 계열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해요 김동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이번에 중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건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지만 저희가 감독을 할 때는 안전관련된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점검으로 합니다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요인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요 라고 해서요 네 미래를 꿈꿔야 할 소중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오청운이 없는 일이 이제는 제발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말고요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2.8 민주운동이 뮤지컬 작품으로 무대에 오른다는데 자 특히 이번 공연에는 대구에 살고 있는 시민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해요 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박영석 회장 2.8 민주운동이 역사적 사실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정신 더 나아가 시대 정신이 되어서 전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라며 대구 공연에 이어 내년에는 전국으로 무대를 넓혀 공연을 할 계획이라고 해서요 네 이 공연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대구라는 자랑스러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더할 나이가 없겠습니다 그녀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